여기 우리 아라 선생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인연이니까 여기서 만났으니까 여기서라는 곡 띄워드리고서 내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감기기 전에 떠나야 해 이기줘야 해 연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단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한다 아 미련같은가 이제는 사진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감기기 전에 떠나야 해 떠나야 해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연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단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해 아 미련같은건 이제는 사진인 거야 아 미련같은건 이제는 사진인 거야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감사합니다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